인생이란 비밀번호를 맞춰서 여는 자물쇠와 같다. 정확한 비밀번호를 올바른 순서대로 돌리기만 하면 자물쇠는 반드시 열린다. 그것은 기적도 아니고 행운도 아니다. 그저 숫자를 정확하게 돌리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비밀번호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데 필요한 올바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조합이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은 그 비밀번호는 찾고자 노력하면 누구나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과 부, 행복, 성공, 마음의 평화는 모두 동일한 원칙에 불의를 두고 있다. 우리가 올바른 일을 마음의 법칙으로 실천한다면 얼마든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다른 사람이 과거의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성취했는지 알아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한 방식대로 노력하면 그들이 성취한 것도 얻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브라이언 트레이시님이 지은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님은 성공학의 대가로 유명합니다. 1회 강연료가 8억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 7가지 성공 요소, 2, 목표를 달성하는 12단계 시스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7가지 성공 요소 이 책에서 나오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실생활에서 가혹한 시험을 거쳐 검증한 것들이다. 내 자신이 시험 대상이 되었고 나이 젊은 시절이 시험장이 되었다. 시험장을 다시 내 마음대로 설계한다고 해도 아마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너무 힘들게 출발했고 늦게 시작했다.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형편 없어도 아무도 나를 비난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다. 나는 다른 집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가 있었다. 그들은 우리와 달리 돈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았고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비싼 물건들을 마음대로 샀다. 이때부터 나는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더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는지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행복하게 사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주로 혼자 놀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많았다. 세월이 흘러 지금 나는 2억 6천 5백만 달러짜리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으며 나는 대통령 4명과 수상 4명을 만났다. 나와 집사람은 대통령과 식사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지 6개월 만에 그것을 달성했다. 돌이켜보면 항상 시간이 지난 뒤에야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내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목표를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인생에서 달성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일을 해낼 수 없다. 내면에 잠재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목표를 달성한 뒤 내 모습이 어떨지 시간을 두고 구체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나는 성공한 사람을 많이 만났다.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 특성이 있었다.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달성했을 때의 자기 모습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자신이 창조하고 싶은 미래의 비전이 그들을 그 방향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목표 달성은 머릿속에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리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이 무엇인지 즉 성공의 의미를 분명히 정의하는 것이다.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 제로 베이스 사고를 활용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문제의 처음으로 되돌아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액자를 손에 들고 인생의 여러 부분과 인과관계를 액자에 담아보면서 이렇게 질문해보라. 지금 있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그날로 되돌아가 다시 결정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의 답을 구할 때까지 자신과 타협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신에게 100% 정직해야 한다. 왜 그것이 불가능한지 온갖 이유를 찾아내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바라는 최고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한다. 모든 윤대한 성취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한 뒤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일곱 가지 성공 요소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앞으로 이야기할 일곱 가지 요소에 모두 들어있다. 이 일곱 가지 요소는 지금까지 발견한 성공이나 행복의 요소와 일치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일곱 가지 성공 요소를 적절하게 결합하는 것이다. 먼저 자신이 원하는 성공과 행복을 이 일곱 가지 요소의 하나나 그 이상에 따라 분명히 정의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향해야 할 분명한 목표가 생기고 자신이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아가는지 스스로 측정할 수 있다. 삶을 개선하고 싶다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어디인지 찾아낼 수도 있다. 먼저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삶이 무엇인지 그려보자. 현실에 묶여있는 좁은 눈을 들어서 마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삶을 이룬 것처럼 미래를 명확하게 그려보자. 그러면 우리 내면의 잠재된 힘이 발휘되기 시작할 것이다. 가장 먼저 자신이 어디로 갈 것인지 거기에 도달하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분명한 청사진을 그리자. 일단 청사진이 그려지면 그것은 행동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원칙과 지침,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이다. 1. 마음의 평화 7가지 성공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화이다. 그것은 인간이 지향하는 것 중에 가장 상위의 목표이다.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나머지 6요소도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평생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노력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고 싶어 마음의 평화로움 정도를 측정한다. 마음의 평화는 우리 내부에 있는 삶의 평형 유지 장치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즉 삶이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느낀다. 반대로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과 어긋나는 삶을 살면 가장 먼저 마음의 평화가 깨진다. 마음의 평화는 인생의 핵심 원칙이 되어야 한다. 마음의 평화는 다른 모든 목표가 따라야 할 상위 목표다. 사실 성공의 정도는 우리가 느끼는 행복, 만족감, 풍요로움, 즉 마음의 평화 수준과 동일하다.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는 파괴적 감정인 두려움과 분노, 의심, 죄의식, 불만,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때 마음의 평화를 느낀다. 그렇다면 행복으로 가는 열쇠는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집중해야 할 것은 이상적인 미래이다.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자신이 바라보는 이상적인 삶을 상상하는 것이다. 완벽한 행복을 느끼려면 어떤 성공 요소가 필요할까? 이때 먼저 바라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제약을 벗어버리고 완벽하게 자신이 바라는 것만 생각해야 한다. 우리 삶이 어떤 모습일 때 가장 평화로운지만 정의하면 된다.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누구와 함께 있을까? 매일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목표를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는 말을 기억하자 목표를 머릿속에 분명하게 그리면 그것을 성취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지금 하는 일이 마음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를 기준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계획한다면 과거에 범했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일만 하고 올바른 말만 할 것이다. 과거보다 더 높은 원칙에 따라 살아갈 것이다. 자신에게 더 많이 만족할 것이다. 마음의 평화가 바로 모든 것의 열쇠이다. 2. 건강과 에너지 두 번째 성공 요소는 건강과 에너지다. 마음의 평화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마음의 상태인 것처럼 건강과 에너지도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신체적 상태이다. 우리 몸은 원래 건강을 지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방해만 없다면 대단히 쉽게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건강이란 고통과 질병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놀랍게도 우리 몸은 해로운 일을 멈추면 저절로 건강과 에너지를 회복한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켰다 해도 건강이나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다면 기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생각해보자.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몸이란 어떨지 생각해보라.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어떤 느낌일까? 몸무게는 얼마나 될까?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할까? 어떤 일을 지금보다 더 하거나 덜하게 될까? 3. 사랑과 인간관계 세 번째 성공 요소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이다. 사랑의 관계는 인간으로서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척도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우리를 온전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핵심적인 자질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이다. 인간의 성격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지내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바로 웃음이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주 웃는다면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 자주 웃는다. 그리고 관계가 나빠지면 웃음이 없어진다. 나는 모든 사업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후 내가 깨달은 커다란 진실은 사람은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사업 그 자체라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는 대부분 사람 문제이다. 사람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게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건강을 해친다. 따라서 인생의 가장 주된 목표 중 하나는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위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그들 모두가 즐겁고 만족감을 느끼며 지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인관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만든 뒤에야 우리는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4. 여유와 경제적 자유 네 번째 성공 요소는 경제적인 자유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것은 돈이 풍족하여 더 이상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돈은 악의 뿌리가 아니다. 오히려 악의 뿌리는 돈이 없는 것이다. 경제적 자유를 성취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자 책임이다. 운에 맡겨두기에는 너무 중요한 요소이다. 인구의 80%가 돈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새벽에 일어나면서 아침을 먹으면서 낮에 일을 하는 동안에도 온종일 계속 돈을 생각하고 걱정한다.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돈을 이야기하고 생각한다. 이것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더더욱 아니다. 돈은 중요하다. 성공 요소 중에서 네 번째로 꼽았지만 사실 돈은 앞서 말한 세 가지 성공 요소를 달성하는데도 필수적인 것이다.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이다. 심지어 돈 때문에 건강까지 잃기도 한다. 인간관계의 많은 문제가 돈 때문에 생기고 돈 때문에 생긴 부부싸움으로 많은 부부가 이혼한다. 우리는 돈 걱정을 하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개발해야 할 책임이 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다는 느낌은 중요하다. 그리고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인생의 주된 목표 중 하나로 경제적인 자유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서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거나 돈벌 능력도 없으면서 나중에 부자가 될 거라고 헛된 꿈만 꾸며 복권 당첨과 같은 막연한 행운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 지금 자신에게 마술 지팡이가 있어 그것을 한 번 흔들기만 하면 꿈꿨던 모든 이상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자신의 경제적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면 어떤 모습일까? 일상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떤 일을 더 많이 더 적게 하고 살까? 지금부터 1년, 5년, 10년 뒤에 얼마를 벌고 싶은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싶은가? 은행예금은 얼마 정도 갖고 싶은가? 은퇴할 때 총재산은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다. 많은 사람이 평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명확한 상을 세워야 그것을 성취하는 데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배울 수 있다. 내 세미나에 참가한 많은 사람은 이것을 배워 생활에 적용했고 가난에서 벗어나 부를 이루었다. 많은 사람이 대기업 사장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백만장자가 되었다. 많은 사람이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거나 회사에서 고속 승진을 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나서 이런 성공을 이루어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제적 미래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모든 것은 거기에서 비롯된다. 5. 가치 있는 목표와 이상 실현 다섯 번째 성공 요소는 가치 있는 목표와 이상이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의 저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인간 내면에서 가장 깊이 잠재해 있는 동기가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했다.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분명한 방향 감각이 필요하다. 자신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더 크고 중요한 것에 인생을 바쳐야만 한다. 자신의 삶이 무엇을 대표하고 있다는 느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에 무언가 공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 행복은 가치 있는 이상의 점진적인 실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향하여 한 발씩 나아갈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취는 어떤 것인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했는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장 크게 느꼈는가 여섯 번째 성공 요소는 자신을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내적인 행복과 외적인 성취는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비롯되었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붙어 있었다. 최고의 성취를 이루려면 내가 누구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알아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성격을 만들어 온 힘과 영향력을 이해해야 한다. 자신이 주변 사람들과 상황에 지금처럼 반응하고 대응하는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한 다음에야 비로소 삶의 다른 영역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 7. 성취감과 자아실현 마지막 일곱 번째 성공 요소는 개인적인 성취감이다. 이것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것은 자신이 인간으로서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확실한 인식이다. 심리학자인 메슬로는 이것을 자아실현이라고 불렀다. 메슬로는 자아실현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1차적인 특징으로 보았다. 일곱 가지 성공 요소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일련의 목표를 제시해준다. 자신이 꿈꾸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규정하고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정의할 용기가 있으면 우리는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여 성공에 이르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곱 가지 성공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일곱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나머지 요소도 이루어져야 진정으로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겠죠. 나머지 것도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12단계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배울 12단계 시스템은 아마도 지금까지 개발된 목표 달성 시스템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일 것이다. 이 시스템은 이미 전 세계 수십만 명이 사용하여 삶의 일대 변혁을 일으켰다. 머릿속으로 목표를 선명하게 그릴 수 있는 것과 빠른 현실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12단계 시스템은 우리를 추상적이고 오호한 곳에서 선명한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이 시스템은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안내해 줄 것이다. 1단계 강렬한 열망을 품는다. 이 열망은 동기를 부여해 대부분의 사람을 뒤로 끌어당기는 두려움과 타성을 극복하게 해준다.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온갖 종류의 두려움이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모두 이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은 두려움과 열망 이 두 가지 감정에서 비롯된다. 강한 감정이 항상 약한 감정을 지배하는 법이다. 무엇이든지 생각하면 할수록 자라난다는 집중의 법칙에 따라 무언가를 계속 열망할수록 그 힘이 강해져 결국 두려움을 밀쳐낸다. 특정한 목표에 대한 강렬하고 불타는 열망은 어떤 두려움과 장애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열망은 지극히 개인적이다. 열망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원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원해야 생긴다. 목표 특히 자신의 삶에서 주가 되는 절대적 목적은 완벽하게 이기적이다. 남을 배려한 것이 아닌 철저히 자신만의 목표여야 한다. 자신이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한다. 2단계 무조건 믿는다. 잠재의식과 앞으로 배울 슈퍼의식의 힘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자신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자신에게는 당연히 목표를 성취할 만한 자격이 있고 준비가 되면 결국 그것을 성취해낼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해야 한다. 반드시 목표를 성취할 것이라는 완벽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믿음과 신념을 마음속에서 계속 키워야 한다. 믿음은 높은 정신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촉매제이기 때문에 목표는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목표라면 앞으로 1년 동안 수입을 10에서 30% 정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는 것이 좋다. 이 정도는 노력만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이런 목표는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동기부여가 된다. 과거에 성취했던 것보다 너무 높게 설정된 목표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실하게 만든다. 목표를 성취하기까지의 여정이 너무 길어 상대적으로 자신이 한 1년의 노력이 작아 보이거나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너무 쉽게 좌절하여 가능하다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믿는 일은 반드시 성취한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혀 비혈신적인 목표는 일종의 자기기만이다. 자기기만을 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기기만이 아닌 앞에서 여러 번 강조한 원칙과 조화되는 성실하고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는 잠시 노력하다 포기해버린다. 그리고는 좌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1차적인 원인은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이루려고 하는 데 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그것을 이루는데 알맞은 방법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력의 법칙에 따라 결국 제 시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믿을 수 있게 된다. 3단계 종이에 기록한다. 기록하지 않은 목표는 진정한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희망사항이나 환상일 뿐이다. 희망만으로는 추진력이 없다.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더욱 선명해지고 구체화되어 형체를 갖는다. 목표를 보거나 잡거나 만지거나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목표는 추상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구체적인 형태를 띄게 된다. 목표를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대로 명확하게 생동감 있게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다. 목표가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올바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를 기록할 때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기록해야 한다. 세상에는 목표를 종이에 기록하지 않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 그것은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목표를 달성할 거라고 믿지 않아서다. 또 기록이 목표 달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나중에 맛볼 실망감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기록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기록하지 않으면 그들이 인생 행로에서 계속 실망감을 맛보고 낮은 성취감만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단련해서 목표를 기록하면 그 행위 자체가 실패 체계를 억눌러 성공 체계를 100% 가동시킨다. 4단계 목표를 성취하면 얻는 이익을 전부 기록한다. 목표가 성취라는 날로의 연료라면 왜 라는 질문은 욕구를 강하게 해주는 촉진제이다. 우리가 그것을 왜 원하는지에 따라 동기부여 수준은 달라진다. 그것을 왜 이루려 하는지 이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동기부여의 수준은 높아진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충분한 이유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작은 이유 즉 동기만 있으면 어떤 위대한 일도 성취해낸다. 이때 이유는 사기를 높이고 영감을 주는 것이라야 한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만큼 충분히 강력해야 한다. 주된 목표를 성취해야 하는 확고한 이유가 생길 때 강한 추진력으로 강력한 목적의식을 개발하게 된다. 이유가 명백하고 믿음이 확고하며 바람이 강렬하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5단계 출발점을 정확하게 지정한다.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맨 처음 할 일은 현재 몸무게를 재는 것이다. 재산을 모으기로 작성했으면 현재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러므로 출발점은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분명할수록 목적지에 도착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6단계 기한을 정한다. 수입이나 재산의 증가, 몸무게를 몇 킬로그램 줄이는 것, 몇 킬로미터를 달리는 것 등 측정 가능한 모든 유형의 목표에 기한을 정한다. 그러나 인내심, 친절, 이해심, 자기 귤 등 개인적 특성인 무형의 목표에는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유형의 목표에 기한을 정하면 마음속에 그것이 프로그램화되어 잠재의식의 강제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 강제 시스템은 기한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목표를 성취하게 한다. 하지만 무형의 목표에 기한을 정하면 같은 강제 시스템이 작용하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기한일에 닥쳐서야 목표 달성에 필요한 특성을 발휘한다. 만약 기한 내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기한을 다시 정하면 된다. 그것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의미일 뿐이다. 너무 낙관적이었으며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고 인정한다. 새로운 기한도 지키지 못했다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기한을 정하면 된다. 7단계, 제거할 장애물의 목록을 만들어 우선순위를 정한다. 위대한 성공에는 항상 커다란 장애물이 있다. 동전에 비유했을 때 성공과 성취는 앞면, 장애물은 뒷면에 해당한다. 자신과 목표 사이에 장애물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목표가 아니라 단순한 일상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기록한 뒤에는 중요해도에 따라 순서를 매긴다. 그 중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 골라보자. 그것이 바로 제거해야 할 가장 큰 걸림돌이다.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온갖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는다. 그 중 늘 변함없이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 하나가 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쉬운 작은 장애물이나 문제의 시간과 노력을 뺏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은 항상 우리를 가로막는 커다란 암초 덩어리다. 8단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현재는 지식기반 정보사회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핵심적인 정보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경제활동이나 업무에서 하는 대부분의 실수는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해서다. 목표를 성취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필요한 모든 지식과 재능, 기술, 능력, 경험의 목록을 만들어서 재빨리 이것을 배우거나 사거나 빌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정보 중 무엇이 부족한지 점검한다. 어떤 분야에서든 20%의 정보가 80%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에 염두에 두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9단계 우선순위에 따라 도움과 협력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한다. 명단에는 가족과 직장 상사, 고객, 거래은행, 사업 파트너, 재력가, 친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같이 있는 일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 명단을 작성한 다음에는 우선순위를 정한다. 누구의 도움과 협조가 가장 중요한가. 이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마음의 법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상의 법칙. 이 보상의 법칙은 우리가 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상받는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이다. 보답의 법칙. 사업과 사회에서 맺은 모든 관계 등 보답의 법칙에 기초한다. 보답의 법칙은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공평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있다는 것, 즉 해롭게 했든 이롭게 했든 간에 자신에게 한 대로 돌려주려고 한다는 법칙이다. 보상 이상의 법칙. 이 법칙은 항상 자신이 받은 것보다 많이 줄 때 작동한다. 성공한 사람은 항상 남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 보상과 보답의 방정식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투입하는 양뿐이다. 투입량을 통제하여 산출량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씨뿌림, 수학의 법칙과 관련된 부분으로 기회에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그들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것이다. 10단계. 계획을 세운다. 자신이 무엇을 언제, 왜 원하고 어디서 시작할 것인지 상세하게 적는다. 그리고 극복해야 할 장애물과 필요한 정보,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이 목록을 작성한다. 앞의 1단계에서 9단계까지 시스템에 답을 내렸다면 어떤 목표라도 성취한 데 필요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짠 것이다. 마스터 플랜 수립하기. 계획은 시간과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화시킨 일련의 활동이다. 시간에 따라 계획을 세우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모든 활동을 순서대로 기록할 수 있다. 많은 활동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하나가 끝나면 다른 활동을 연속해서 해야 할 때도 있다. 또 어떤 활동은 한 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절대로 멈출 수 없다.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한 계획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이고 그 다음 할 일은 무엇인지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기준으로 모든 활동을 할 때마다 이것을 따져본다. 실행하면서 계획 수정하기. 일단 상세하게 활동 계획을 세웠으면 즉시 실행한다. 시행착오가 발생하면 우리가 세운 계획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한다.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무리이므로 완벽주의자가 되려는 과용만 부리지 않으면 된다.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장애물을 사전에 모두 제거하려 한다면 결국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뛰어난 사람들이 특징 중 하나는 피드백을 수용하여 방향을 수정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누가 보다는 무엇이 옳은가에 더 관심이 있다. 그래서 모든 문제점을 제거할 때까지 계획을 수정한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다시 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결국 기름칠이 잘 된 기계처럼 자신에게 잘 맞는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다. 계획을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세울수록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할 수 있다. 11단계 시각화를 이용한다. 목표를 이미 이루었을 때의 모습을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린다. 마음속 스크린에 이 그림을 반복해서 비춘다. 목표를 달성한 모습을 시각화할수록 목표를 달성하려는 욕구는 증가되고 믿음은 깊어진다. 그때부터 우리는 보는 대로 얻을 수 있다. 잠재의식은 그림으로 작동한다. 지금까지 배운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과정으로 우리는 잠재의식에 반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명확한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얻는다. 명확한 마음의 그림은 정신력을 집중시켜 인력의 법칙을 작동시킨다. 자석에 달라붙는 쇳조각처럼 우리 주위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람, 아이디어, 기회가 몰려든다. 자 드디어 마지막 12단계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목표와 계획을 끈기와 결단으로 뒷받침한다. 실패의 가능성은 고려조차 하지 마라. 중도에 포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중도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한다. 장애물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견뎌내는 능력을 길려라. 가끔 정말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할 때는 무한한 끈기가 필요하기도 하다. 목표 설정은 바람에서 시작되어 끈기로 완성된다. 오래 견딜수록 확신과 결단은 그만큼 강해진다. 결국 아무것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 끈기와 결단에 관련된 많은 시가 있는데 그 중 다음 시는 작자 미상으로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포기하지 마라. 때로 일이 잘못되더라도 힘들게 걷는 길이 모두 오르막처럼 느껴지더라도 수중에 돈은 없고 빚만 많더라도 웃음 대신 한숨만 나오더라도 근심이 무겁게 마음을 진 누르더라도 필요하다면 휴식은 취하되 결코 포기하지는 않네. 묘하게 흘러가는 게 인생이라 우리 모두가 가끔 배우는 것처럼 많은 실패자들이 방향을 바꾸지만 꾸준히 계속했으면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 성공은 실패의 뒤바뀐 모습. 의심의 구름 끝에 있는 은색 빛깔이네.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 수 없고 멀리 있는 듯 보이지만 바로 옆에 와 있을지도 모르네. 심하게 얻어맞아 정신이 없더라도 계속 싸워야 하고 가장 어려운 바로 그때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때네. 자 감동적인 작자 미상의 시를 읽는 것으로 이번 시간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도 좋은 내용이 많은데 제가 두 부분만 뽑아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좋은 내용이 있으면 소개를 다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 소개한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공유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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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